스페이커 스파이크 설치가 좀 됐고 카운트 선수가 넣어서 선수 끊어냈습니다 램프가 강력합니다 A쪽으로 들어가서 2층 쪽에서 오우! 시크로 선수 끊어냈어요 클라이맥스 잡아내고 램프를 살짝 못가진 의미가 없었거든요 다시 탑니다 차나 잡아내고 1대의 상황이에요 자 포탑에 나오죠 네 킬조이 차력진 많이 빠져있는 상황 15거든요 자 영리하게 포탑에 계속 시간만 끌어주는 거죠? 네 자 들어가면서 아 시계 다 끌었어요 다시 한 번 3명이 목욕탕 쪽으로 들어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이걸로 10수죠 바로 끊어냈어요 진입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따라가지 못했죠 설치까지 마무리가 됐고 셀카노 위에서 셀카노 선수가 지금 발견 바로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깔린 상황에서 잘 보죠 여기서 마무리 오른쪽 봐주고 자 이거 이기면 몰라요 몰라요 아 네 반응 좋았어요 네 자 지금 스파이커가 설치가 된 상황에서 근데 저는 3강 지금 여진 균열 다 했었거든요 와 근데 진짜 엘리 선수가 공격적이긴 하네요 얘 지금 완전 페이크로 넣어놓은 건데 이거를 살아가요 이걸 피해를 달았어요?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가죠? 아니 근데 티머니 도와줘서 티머니 갔어요 네 네 들어가서 좀 설치합니다 들어가서 좀 설치합니다 들어가서 좀 설치합니다 들어가서 좀 짓는 걸 막으려고 했는데 막 잡혔고요 사운드 선수가 지금 누웠고 스파이크는 설치가 됐어요 들어온 상황에서 오른쪽 아 여기 못 봤네요 너스 선수가 정리했고요 백업 좋아요 혼자 힘들죠 페이탄도 없고 레이전 혼자 남았어요 엘리 와 이게 엘리 야 두 명? 페이탄? 오? 와 와 추워치 네 아 근데 너스가 결국에 숨어있다가 에어템이 엑셀 근데 본인도 본인도 죽었어요 네 여기 지금 정리가 됐고 야 이거 너스 때문에 말리나요 정원 쪽을 못 먹게 되면 네 오 뭐갔어요? 우리 엑셀 하나 좀 끌어내고 저희 나무자 놓았고요 아 버키라서 네 여기 정리가 되네요 네 이거는 사실 네 야 저 시간까지 저렇게 너스가 있을 거라고 쉽게 생각 못했고 그 다음에 너스가 뭘 잘했냐면 잡은 것도 잘했지만 바로 역습을 눌러주면 템포 자체를 늦췄어요 하나 더 다시 자 반해체도 해야 됩니다 이거 해체 붙고 조여야 돼요 반해체 무조건 해야 되고 조여 놓고 그렇죠 아예 못 들어오게 자 반해체 해놨고 다시 들어오거든 네 더하기는 힘들었어요 지지각자 때문에 네 너스가 3명 와 너스 자 남은 선수 하나 와 근데 이거 너무 큰데요 네 이게 너무 커요 와 너스 4킬이고 네 여기서 이동하고 있거든요 지금 갑니다 에이쉬웃에서 야 근데 이게 올빼미 들어오도록 그냥 제트 있는 거 보고 자 6명 네 여기 깔렸거든요 죽어요 아 너스 지금 바로 정리 자 랩프 막아내고요 아니 목욕탕을 힘이 먹어서 와 너무 이리 하죠 필성시 랩프도 반 걸쳤고 이거는 063 무조건 이겼습니다 통과 통과 던져주고 아 아 이거 엘리 아 이거 엘리자가 이거 만약에 엘리가 지고 여기서 엘리자까지 알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 클레메스 클레메스 어 도어 실칸까지 와 엘리자 선수가 엘리자 선수가 엘리자 선수가 2명 남았어요 자 들어와서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와 1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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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사태가 올려있어요 실칸은 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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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1대1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됩니까? 야 라운드 안에서 기재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그렇지요 가운드 롤렉스 엘리자가 혼자 일어나서 내려와서 여기서 끝 와 몇 마운드도 같은 자리 이게 뭐 이런 생각 할 수는 있는데 와 너스 자 너스 잘렸고 자 도미영은 실카노 선수 또 해줘요 실카노 선수가 여기 도미영 이상이 지금 잡아내는 모습 보여줄 수 있나요? 자 우니 우니 박스 뒤로 돌아가는 거 봤어요 와 엘리 울면서 아 이게 백업이 네 지금 잡아내고 사실 서로 기회를 너무 많이 날렸어요 서로 서로 어 3명 빼야죠 빼야죠 빼야되고 그쪽으로 가야됩니다 지금 레이즈가 엑셀였는데 롤렉스 근데 레이즈가 돌고 있어서 최대한 이거는 아 근데 레인 위치가 되게 공격적이에요 그러면서 엑셀을 끊었습니다 근데 이거 레이즈가 여기로 도는 건 모를 수가 있어요 롤렉스가 이거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르면 맞아 아 이건 와 TMA 방향이 일렬로 너무 잘 들어갔어요 네 10명 남아있는 상황에서 알리자 템정신 아 여기서 지금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모노소음이 또 건수야 자 들어오는 거 지금 확인했거든요 오 근데 엑셀 자 시간 끌어줍니까 리반에 들어오는데요 아 넣었어 와 2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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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명 자 근데 돌고 또 롤렉스 잡았어요 네 아 끝났죠 네 아 바로 해체 못하자 이거 네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경기 필수 들어가 정보가 없으니까 이게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진흙 탕승함이 바로 펼쳐졌거든요 그런 상황 들어가서 하운드까지 끊어내고 자 2대 3 상황 2대 2까지 만들었습니다 롤렉스 선수가 지금 2명 잡아냈거든요 거기 나가나요 나갈 필요 없죠 일단은 소바랑 같이 각을 만들어야 되고요 아 이거는 아 이러면 아 위험했어요 그라운드를 못 이긴 건 좀 크죠 롤렉스 선수가 끄고 시작해요 야 이거는 오딘 피해서 중앙 갔더니 중앙에 이제 오퍼레이터 야 진짜 오딘과 오퍼레이터 네 천천히 해도 되거든요 아이고 네 들어가던 우니 선수가 날렸고요 나 정찰명 화상을 날리고 영역사함 가져가면 천천히 해도 되는데 네 지금 너무 급해요 날리 오 찍었죠 오 찍어서 그 위치 와 한 번 찍혔죠 네 제 들어갔고요 지옥을 막 보게 하는데요 네 아 이거 클라이밍은 좀 너무 멀거든요 안 됩니다 네 남은 선수 한 명이에요 원탭 원탭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쳐 네 일단 앱인데 6대 1이에요 네 여기 셔터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고립이네요 네 근데 이거 들어가서 만약에 언더앱은 잡아먹히면 네 이거 총기도 뺏기고 네 언더앱은 위치 못하나요 그냥 이거 네인 언더앱은 여기 아 이거 안되네요 저 여기 안에서 좀 오랫동안 걷고 있나봐 을 아 총기 차이가 확실히 와 와 무기하죠 블레이라운렌 자 우니 선수가 지금 네 아마 성강 맞고 바로 순풍으로 접을 수 있어요 어 네 근데 잘못했죠 들어간 상황에서 그 다음에 지진강타 쓰고 들어가죠 이거 1-3에서 엘리자 자 들어갑니다 엑셀 있고 자 아까보다는 상황이 좋아 보이는데 일단 엑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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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면 안 되죠 우와 자 봐요 3명 네 자 클라이박스 선수가 바로 옆에 있는데 네 클라이박스가 좀 끊었습니다 네 네 힐링을 또 서주고 위치진이 파악하죠 와 챌린지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네 네 네 네 최대한 교환해야 돼요 최대한 교환이에요 왜냐면 상대가 자금을 긁었었던 라운드라 2900크레이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계속 트레이드 걸어야 됩니다 네 본인들은 자금적 여유가 많아요 지금 네 네 그저 걸고 이겨낸 게 맞아요 야 1때로 지금 계속 이겨요 현재 스코어는 10 대 10 잘해보자고 근데 일단 저기 이게 진일로 들어왔고요 함정 2개 지하 확보 중 네 어 잠깐만요 이거 허리 잘려요 자 드론상에서 네 근데 이게 오맨 위치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거 할만하죠 그렇죠 네 오맨이 네 잡고 10초 남았습니다 와 떼맞은 오우 야 와 근데 너무 이거 만약에 지면은 날대는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네 아 네 끄내면서 클러치 적은 집착했어야 됐는데 네 네 로비 쪽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메인 가는 방향 엘리 선수가 계속 이쪽을 봐주고 있고 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스크래치 났어요 지금 충격 화산에 네 아 이거 왔죠 네 네 들어온 상황에서 아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요 아 여기 왜 죽어요 우니가 왜 죽어요 우니가 왜 예 클라이맥스랑 자 이러면 지금 올 때까지 와 하우드 야 이게 됩니까 이렇게 아니 우니가 한 명 잡는게 너무 컸어요 진짜 네 저 혼자 있었거든요 저 바깥고요 야모가 없기 때문에 다른 손으로 먼저 가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소리 소리 네 오른쪽 지웠으면 왼쪽이 너버나들 와 네 자 끊어내면서 필수 굿이 와 와 와 와 자 이제 갑니다 확실히 두 팀 다 좀 감각적으로 하다보니까 네 정보전 없이 가기 때문에 자 빠르게 들어오네 수비가 좀 어려운 느낌입니다 와 와 이게 또 달고나가 어우 산개네 이거는 못 잡은건 아쉽지만 산개 대박이고 자 클라이맥스 선수 혼자서 자 들어오는거 봤죠 와 클라이맥스 와 이러네 클라이맥스 자한테 교환되고 엑셀이 잡아냈습니다 근데 지금 오맨 위치가 워 시가노 야 이거 또 또 한 번의 연장인결이죠 파운드 파운드 하나 오 잠깐만요 어 어 벽도 있고 체력 13이에요 어 어 엑셀 자 끊겨요 이거 몰라요 이러면 자 2대2 입니다 스파이크 야 자 레인 자 레인 이걸 해주나요 설치 설치되어서 사려가면서 하나요 네 레인 칼퉁, 칼퉁, 칼퉁! 아, 안 맞았어요? 자, 오른쪽에. 예! 세이! 세이!